10절까지 말씀으로 그리스 예수를 전하자 그리스 예수를 전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죄인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사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기에는 약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의 과거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에서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믿부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가, 그리스 예수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걸 절대 기억하셔야 돼요 왜 육신을 입으셨는가? 왜 성육신 하셨는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야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된다? 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 예수를 믿는 이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이를 앞장을 섰던 사람이 그리스 예수의 일꾼이 된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전서 1장 15절에서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냥 죄인도 아니고 죄인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하게 보이는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편견을 가지거든요 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저 사람의 과거를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 우리가 그런 선입견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쓰임받는다는 것 자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배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막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인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거룩한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울은 아니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직분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에요 내가 뭐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가방끈이 길어서 내가 뭐 지식이 많아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부족한 걸 아심해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 나는 부족해 나는 내놓을 것 없어 그렇지만 주님이 쓰시겠다는 걸 어떻게 해 그러면서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종하면 능력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는 여정에서 우리는 낙심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불러주신 건 아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건 아는데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낙심할 일이 있다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강경일보에 갑자기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정거 김집사 말이야 너무 설치지 않아? 언제 왔지? 7년쯤 됐나? 아니 그것밖에 안 됐는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니 이런 소식이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겨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한 번 두 번 듣다 보니 마귀가 막 은혜를 주는 거야 그래 나 같은 거에 뭘 하겠어? 하면서 사명의 자리로 슬금슬금 벗어나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제가 정말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열심히 주는 일을 하다가 뭐 말을 들었나 봐 그러더니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호산나 찬양대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이 누구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봐 최연석 권사님 눈이 마주쳐서 하는 말이야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그렇지? 최권사님 권사님 누가 불러줬어?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데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쓸데없는 말이 들려올 때 은혜 받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물리쳐야 돼요? 대답은 잘하는데 겁나게 은혜를 받아 은혜 받지 맙시다 말씀에 은혜를 받아요 말씀에 그러니까 이 마귀란 놈은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공격하느냐 손 놓고 있는 사람은 건들지 않아 그래도 하다님 목사도 와가지고 뭔가라도 할라 그리고 애를 쓰면은 꼭 지나가는 화살을 날리지 언제부터 저래 설치인데?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도 어떨 때는요 막 마음이 눌릴 때가 있어요 마음이 이 단임 목사도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얼굴 봐요 떴잖아 정말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 불쌍히 여기 주세요 보세요 불쌍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그러지 그럼 하나님이 또 이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셔서 또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강구하면요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막이라는 놈은요 낙심하게 합니다 자꾸 낙심하게 해요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삶이지만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 돼요 사명자는 부끄러워 드러내지 못한 것들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은밀하게 짓는 죄 있어요 그죠? 은밀하게 몰래 술을 먹는다거나 담배를 핀다거나 또 이렇게 도박이나 화투 한다는 거예요 그거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덕스럽지 않은 것은 무조건 끊어버려야 돼요 무조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봅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저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냐 가짜 예수쟁이냐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욕먹는 건 괜찮아 재진이가 욕먹는 건 괜찮다고 그런데 제가 욕먹으면 누가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돼요 똑바로 살아야 돼요? 말해서 뭐 하겠어 똑바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사명자는 속임수를 쓰지 않아야 돼요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아야 돼요 사명자는 진리를 밝히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을 향해 자기 자신을 당당히 내세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꼭 당부하는 게 뭐냐 거짓말하지 말아라 우리 장대옥 목사나 우리 김요한 전사나 최성진 전사 우리 소동훈 전사한테 제가 꼭 당부하는 게 그거야 거짓말 절대 하지 말아라 어떤 잘못을 하면 목사님 제가 이런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데 얼굴 봐야 제가 처죽이게 생겼나 용서해 주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분 나빠하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죄 지어놓고 뻔뻔하게 죄에 앉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가인과 가인과 제가 동생 처죽이고 그러잖아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미 죄가 가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만일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영원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나 가려진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 세상 사람 중에 복음이 가려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가려지면 돼야 안 돼요? 복음은 가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야 되고 복음이 믿어져야 되고 복음은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달라고 해도 듣지를 않아요 원래 우리 윤종 집사님 시부모님 두 분이 오셨다 그게 보니까 현관 앞에 이렇게 두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게 또 제가 쫓아갔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서 제가 또 얼마나 아는 척을 했겠어요 윤 집사님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하고 연배도 같으시고 아버님 같으십니다 했더니 그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아주 목사님이 좋대 아부를 좀 떨었더니 그러시더라고 또 집에 가서 일리지는 말고 뭐예요 어떻게든 우리 윤 집사님 시부모님이 참 어렵게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왔잖아 알랑방구를 끼는 거지 단임 목사가 야 그 단임 목사 괜찮다 이런 말 들으려고 단임 목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요 아무리 전하려고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이런 사람에 관하여 따라 합시다 복음이 가리였으며 망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고쳐야 될 자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만 전하면 입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씀만 전하면 그래 뭐 다른 거 할 때는 눈이 초롱초롱해 말씀만 들어가면 갑자기 그냥 숙면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엥 하고 이러는 거예요 또 이게 귀를 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의 귀가 뻥 뚫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이 복음을 거부할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어떤 장로님하고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하려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하셨대요 야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를 하려고 작정 기도하는 성도들 되길 바라요 아 그래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뭐든지 처음에 전하는 게 중요하잖아 여러분 와이셔츠도요 제가 어떨 때는 이렇게 끼다 보면은 이게 구멍이 하나 남을 때가 있어 무슨 얘기요? 첫 구멍을 잘못 낀 거야 그러듯이 전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 번에 걸쳐 음성을 들려주시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누가 얘기하는 줄 알고 나도 알고 있다고 그러셨대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알고 있다고 그런데 세 번째 또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제서야 장로님이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진짜 그 들려진 음성대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했더니 세상에 여러분 일곱 분인가를 전도했대요 그때 최고로 전도를 많이 했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 밖에 나가보라고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우리는 몰라 그렇지만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지 할렐루야 그렇다면 복음이 가리였으며 망하는 자들이 된 이유가 뭘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의 빛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저 잘 보세요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뭘 어둡게 했다 마음을 어둡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제가 요즘 복음성가를 많이 알려드리잖아 오늘 소개해드릴 복음성가는 이거야 얼굴만 예쁘다고요 자녀 마음이 예뻐요 마음이 예뻐요 이 복음성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요 우리 뭐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할렐루야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마음을 어둡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강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말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만 껌뻑껌뻑 하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얘기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러분이 주일날 예를 들어 설교 말씀을 듣잖아 그러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써머리라는 고급 영어가 있어 써머리 주보에 있는 이 내용이 써머리한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단임 목사가 주일날 예배에 성도들에게 선포한 말씀의 핵심 요지가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요것만 읽어봐도 아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이거구나 그걸 알 수 있다고요 참 친절한 단임 목사죠 이런 것도 알려주고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전해도요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모습인 그리스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의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맹인이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의 신이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라고 할지라도 장로라고 할지라도 이 심령의 문이 닫히면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열려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히 여러분의 심령을 적셔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왜 시험이 듭니까 시험든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험든 거 누가 제일 좋아할까 알기는 아세요? 그러면 그 시험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대답은 잘하지만 자꾸 받아들여서 문제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해요 얼마나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망하는 자들이 되어 사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니고도 지옥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4장 5절에서 바울은 이 직분을 받아 전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오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가져야 되는 바른 정체성이라고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박재진 목사만 성직자입니까? 제가 말씀 전했죠 여러분 모두는 성직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차량 운행을 한다 성직자입니다 여러분이 찬양 대 찬양을 부른다 성직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저 방송실에서 수고하고 있다 성직자인 거예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일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성직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감당해야 하는 사역의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핵심 바로 그리스의 일꾼은 자기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읽어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한 번 더요 오직 예수 그리스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단임 목사는 말씀을 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를 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차량으로 봉사를 한다 여러분이 차량으로 봉사하면서 누굴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나타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뒤에 가려지고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가 나타나야 되냐? 야 그 강경제일 감리교회는 예수님이 살아계셔 이게 최고의 칭찬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만 성기는 우리 가정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사명의 자리로 부른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것을 놓치고 자신을 나타내려고 몸부림을 줘요 그러니까 목사가 유명해지는 건요 절대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유명해지지 않으려고 해도 이렇게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름을 날리게 되는 경우에 어쩌겠습니다마는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 누가 사라져버려요? 예수님이 사라져버려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누구만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만 나타나야 돼요 할렐루야 창세기 1장 3절에서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얻고자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지혜 주세요 기도의 능력 주세요 찬양의 기쁨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요 제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안 줘봐요 오늘도 내일 새벽 기도 준비를 했거든 10편 67편 준비했다고 사실은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않잖아요 검은 건 글씨고 허연 건 종이야 보통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한번 준비해 봐 그것도 설교나 이런 말 막 하면 안 돼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말씀에 지혜 주시니까요 말씀 준비가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감사하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선물로 받은 사명자는 자신의 사명에 관하여 충성해야 돼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의 충성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다 죽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선다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고? 생명력에 기록되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거 어디에 기록되고? 행위록에 기록된다 생명력은 우리의 구원을 행위록은 우리의 상급을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생명력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수관 행위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상급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심이 큰 능력의 근원에 관하여 고백하고 있어요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보배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그릇은 무엇일까요? 보배와 극명하게 대조되어 가치 없는 것으로 비유되어서 바울 자신과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일평생 동안 절대로 명심해야 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질그릇과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하 즉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를 가진 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요 단임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해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전 그걸 알아요 오늘 우리 최용석 권사님이 봉헌 찬송을 했다고요 지금 목이 안 좋은 상태라고요 근데 제가 일부에 이렇게 권사님 봉헌 찬송 부르는 걸 뒤에서 앉아서 이렇게 들었는데 목이 안 좋으니까 더 은혜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소수정 권사님 집사님이 앉아계신 거기에 항상 앉는 성도가 있어 어쩌면 거기 또 앉았어 근데요 우리 최 권사님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눈물을 계속 훔치는 거야 눈물 오늘 최 권사님이 봉헌 찬송한 것은 하나님이 그 성도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엄청난 능력이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이 겸손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영혼은 죽는 거예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기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기도예요 늘 하는 기도예요 새벽마다 언제나 여기 와서 제가 앉으면은 항상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기게 해주세요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늘 기도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길그릇에 담긴 보배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이유는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질그릇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즉 능력의 힘이 큰 것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에 질그릇은 절대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마는 이거 지난주 주보예요 지난주 주본데 짧으세요 제가 이 종이를 찢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뭘 고민을 해 찢을 수 있지 찢을 수 있지 이 지난 거야 속지 어차피 목사님이 또 주보 찢었다 카더라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런데 이 종이가 안 찢어지는 방법이 있죠 제가 풀을 가지고 이거를 벽에다가 딱 붙여버립니다 찢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보세요 나는 찢어질 수 있는 종이와 같은 연약한 존재라고 그런데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찰싹 붙어 있으면 나는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바울이 그토록 많은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바울 자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힘의 원천은 바울 자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힘의 원천은 나 자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임당하심을 자기 몸에 칠머지고 담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하며 이것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뭐라고요?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이 강단의 십자가가 그래서 붙어있는 거예요 저기 내가 날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는 죄의 삶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고난의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여러분 우린 사실요 여기선 저도 평안한 삶을 원하죠 험악한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늘 고난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 삶의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쉽게 제가 비유를 드릴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아기가 태어났어요 저도 우리 인해를 낳고 결혼 10년 만에 인해를 낳고 보건소 가서 몹쓸 짓을 잘 많이 했습니다 간호사 앞에 우리 인해 그 이쁜 인해를 내맡겨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흉악한 간호사가 이따만 바늘을 가지고 푹푹 찌르는 거예요 그냥 그걸 일컬어 예방접종이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딸을 미워서 안 애는 거입니까? 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우리를 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실제로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이것을 육체로 경험하였고 바울의 실존에는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었어요 실제로 이 천주교에서는 성흔이라고 그래요 성흔 흔히 말해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손바닥에 십자가의 성흔이 나타나기도 하고 몸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났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믿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삶의 여정을 살아갈 때 뜻하지 않은 인생의 고난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요 할렐루야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부활을 통한 궁극적인 구원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은 주님을 위한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와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누구의 고난? 나의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사망건설을 깨뜨려주고 다시 사신 것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의 재림 때 부활함으로 영원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의 고난은 패배의 표징이 아니에요 그리스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승리의 표징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갈보리 십자가를 다 저주의 심벌로 받다고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뭐예요? 자랑이란 말이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뭘 자랑해요? 십자가를 자랑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의 원천은 나 자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곤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 예수를 전하며 사는 복음의 사명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듯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아 지옥 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그 힘을 감당할 능력은 없지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려뒀든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 복음이 날마다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안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미 예수 생명 복음을 전하므로 그리스 예수의 사명자가 되어 살기 원하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